제가 오랜만에 1년 만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마치 느낌이 옛날에 다위목장인가 그 과기원 동아리 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요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바로 말씀 전해볼까요 눕기 1장 16절 17절 상발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까지 한 번 읽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누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늘 말씀은 나오미야 누세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결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모든 흉년은 꼭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사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저주여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범사에 복을 받고 악을 해가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엘리멜레이나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당으로 갔습니다 모합당은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레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흉년의 때에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합족성은 어떤 족속입니까? 그들은 바알블롤 음행사건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습니다 모합 처녀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여 음행하여 무려 2만 4천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이런 모합당으로 이민 간 것은 잘못입니다 더구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다 모합여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여인과 절대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인 엘리멜레기 죽었습니다 10년도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산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세 가부만 남았으니 얼마나 슬프고 운명적입니까? 흉년이 들고 남편들이 죽고 가부만 남은 현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6절 3반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합지의 방에서 요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요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장 후반절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극률의 성길을 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향 떠나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고자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산거가 뭔데 달려와 목을 안고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여름 수양회 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목자님들의 초청으로 참석한 양님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수양회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랑까지 은혜와 기쁨이 전달되어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파트2 노세의 믿음과 결단 그러나 나오미가 막상 돌아오자 할 때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요아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요아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을 선대한 것을 깊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자니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잘 살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스한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욜로하신 시어머니가 혼자 사실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줄 수는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겠나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렸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두 며느리가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 나이에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결혼한다 해도 자식을 낳을 보장도 없고 자식을 낳아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엄마 같은 형수와 결혼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위험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조금 더 짐을 지우지 않고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장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오르바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자신의 인생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는 어땠습니까? 누수는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다바쿠로서 찰싹 달라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들이 엄마 치마짤을 붙드고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듯이 절대로 안 떨어지고자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어찌하든지 누수에게도 자유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누수 뭐라고 말합니까 다함께 16,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수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유아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누수는 시어머니와 평생을 같이하며 일생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하고자 결심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부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시자붙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있지만 며느리 같은 딸은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요 이런 말을 하지만 애들과 친정엄마가 우리 딸은 며느리 같아요 하면 딸들이 얼마나 손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은 딸이요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결혼 10년 동안 느낀 게 결론이 그겁니다 딸은 딸이요 며느리는 며느리다 그런데 누순 왜 그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바로 평소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른 삶에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누순 온갖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며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는 성자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보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영접했습니다 자기 민족 모합 조속이 성기는 금오스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영성과 사랑이 요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시 나오미를 따라한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누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나오미는 누세에게 있어서 시어머니일 뿐 아니라 성경성생이자 목자였습니다 누순 시어머니 나오미의 양으로서 차근차근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양이 되었습니다 누세의 믿음은 조건을 바라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요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장례와 결혼 생존권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평생도로 섬기고자 하는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함 에스더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열한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아와 사르박 가부가 나옵니다 엘리아는 사르박 가부의 집에 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양식이 없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아가 말합니다 열한기상 17장 13, 14절 엘리아가 그래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나 요하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 하셨느니라 사르박 가부가 엘리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16절 요하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아의 말대로 과부 아들들은 굶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저미는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누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누세 결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누세에게 떠나가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떠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수긍구했습니다 오메 나오미가 돌아왔네 겁나 늙어버렸네 남편 아들들은 누구 어때 며느리만 데리고 왔던가 쑥떡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런 적는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아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아께서 나를 징돌하셨고 적는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와 누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여인 누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1절은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22절은 추수 때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 회복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프고 운명적인 나오미와 누수의 인생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장 이후에 나옵니다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살고자 결단하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과거 직장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해계사 시험을 위해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순희였습니다 홍부를 핑계로 기도를 게으리하고 하나님보다 선배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해계사 시험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첨단지구에 있는 실내 야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이 서른 살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과경 개척 역사를 생기며 직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장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토익 점수를 겨우 700점 넘었습니다 스펙을 위한 봉사활동을 서른 살에 시작했습니다 당시 같이 봉사활동한 스무 살 먹은 새내기 여자 학생이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오빠나 선배님이라고 못 부르겠다고 아저씨라 부르겠다고 해서 그곳에 저의 별명은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원빈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금융공기업 인턴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면접을 두 번 보았는데 이상하게 합격하였습니다 1차 면접 때 물어본 질문은 3개입니다 이민창 씨는 토익 점수도 같고 학점도 높지 않네요 근데 졸업도 늦게 했네요 왜 졸업을 늦게 했어요? 네 회계사가 공부하느라 졸업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붙었나요?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1차라도 붙었나요?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2차 면접 때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은 스펙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토익 950점을 받고 국제인증 자격증을 획득한 자들과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긴장을 하듯 딸꾹질을 계속하여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쉬운 질문인데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합격을 하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를 불쌍히 여겨 합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른 삶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리고 다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생활에 지칠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얻는 방법이 없을까 하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안목의 종욕을 즐겼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합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이러한 양식을 먹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오미와 누세의 믿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용롱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나 아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오미와 같이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자 결단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누까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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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